1 완전 풀옵션으로 하면은 줌 땡겨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이거 꽃이나 풀 근데 이게 홀다운 할 땐 안좋은게 지형 위치가 제대로 확인이 안되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이게 불교적인거 근데 부계정에 좋은 탱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겁니다 아마 이기정을 타면은 간지야 간지 뭐야 경전 들어왔다 경로를 없애요 그건 없어 이렇게 다 있잖아 간지 낫긴 해 꼼까라는 좀 그런데 그런데 나 경로를 갔다 팔았어 예전에 그러니까 경로가 클렌즈 보상 탱크인데 VK7201 그거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별로였어요 성능이 버프되기 전에 나 그때 팔았지 나는 그때 아 나 크랙도 없고 그러는데 팔았어 그때 근데 버프가 된거야 팔고 나니까 시브레 이게 말이 되냐고 믿으면서 C탑방에서는 8티어로 뭘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보조 보조 역할을 해주는게 좋아요 그럴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똥밟아이브 해치 박살나는거 보소 그래 왜 팔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와 이게 안 뚫리네 로우로 스프로켓에 물린다고 이게 아니 저 E5 뭔데 이게 뭐야 내 탄 어디? 스팸만 해봐요 나 때려줄게 스팸만 해봐요 나 때려줄게 네? 아 이거 중국산인가 이거? 아 T8 그렇게 들으면 죽지 인마 그는 좋은 T8이었구요 큰일났네 헤비라인 스팟 스팟 똥밟아이브 스팟해야 돼 이거 그루ל 할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해야 돼 할게 없다 지금 여기서 어 아 이거 똥밟을 어떻게 잡아 내가 아무리 똥밟으라도 저거 10티어라고? 오우씨 런 런 오 룰꽁티피 왔다 그래도 좋아요 룰꽁티피가 오케이 엉덩이에 혼내줬고 뒤졌어 에라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 이거지 이거지 그래도 어때 여러분들 풀옵션 땡기니까 월탱 볼 맛은 나죠 이쁜 똥게임 좋구요 이거 아 이거 걸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야 이거 광학 세팅이 아니여가지고 경전을 찾기가 너무 빡센데 이거 얘네 근데 광학 세팅하기가 좀 그래요 클릭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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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이쪽이 없네요 라인에 있나? 경전 나와라 어디갔냐 와 여기 숨어있으니까 안보이네 T5 저쪽에 있네요 나 근데 탄이 몇 발 안남았어 시탑방에서 왜 쑥사모토 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뒤에 그릴레 뭐야 이거 그릴레가 왜 저기서 나와? 나 상상도 못해가지고 초탑을 생각도 안했어 그릴레 위치 왜 저기서 나와? 방금은 미니맵을 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방금은 미니맵을 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볼 필요가 없던게 당연히 앞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오네 그릴레가 아이쿠 됐다 아이쿠 됐다 이씨 형 잠깐만 나 잘못 들어왔잖아 잠깐만 저기요 이거 잘못했다고 내가 아이쿠 양각인데 아이쿠 양각인데 어어 죄송죄송죄송죄송죄송 죄송옹 좀 아니지 어어 이것 좀 아니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저 죽어요 나 죽어 나 죽어 도와줘줘 에이스 두 발 남아 성장으로 바꾸고 아아 아 저 근데 콩코롤 왜이렇게 잘 쏘냐 나 포탑 그냥 뚫어제끼네 계속 아니 8티어로 이정도 해줬으면 이기면 안되냐 그냥 좀 어디까지 더 해줘야 돼 아이스 아이스 됐다 어휴 글뿔금 나온다 이겼다 아휴 그 부금 이부금이 나와야 이기지 인정 이부금 나와야되요 아니 10TP가 275한테 쫄면 어떻게 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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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만 먹자 한입만 한입만 먹자 한입만 한입만 앗 실패 아휴 게임 참 이기기 힘드네 아니 무슨 10TP에서 8T로 6000 딜박하기냐 게임을 오늘 공방 장난아닌데 오늘도 오늘도 맵네 로딩까지 맵네 오류가 걸렸는데 뭘까요 이거 와 경험치봐 32만 크레딧 벌었어 탑권 능력자 에이스 6300딜에 6킬 순경 2200?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순경 2200 뭐야 이거 근데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깨졌어 이거 제대로 나오네요 고장났네 순경 2200 나오니까 월템 고장났는데 폭주해버렸는걸 와 2000 2000은 가끔 저도 넘기는데 2200은 처음인거 같은데 나도 2200이 나올 수 있구나 이게 이게 아 역시 오늘 후원받고 시작하니까 후니컴 나오죠 슈니컴을 뛰어넘는 후원받을 슈니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긴 했네요 힘들긴 했네요 근데 아까 꿈 깔아한테 어디로 맞은거 도대체 내가 내가 맞은거 아 이거 뭐야 이건 또 꿈 깔아 주퍼만 쏘더라고 아까 이거는 뭐 그래 이동하다가 맞을 수 있고 맞으면 뚫리는건 맞는데 주퍼만 부리네 네 뭐튼 네 숙쌈 오토 였구요 잠시 후 잠깐 사과 사과 잠시 후 산업 문 를 1 2 2 1 2